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4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7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고객 포트폴리오를 위한 투자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투자수단이 못되는 이유로 가격의 변동성, 다른 자산들과의 불안정한 상관관계, 인플레이션, 해치수단으로서의 증거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9일 비트코인은 9000달러에서 9600달러까지 보란듯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는 트위터를 통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투자자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후 이틀간 비트코인 가격은 500달러 상승했다며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유명한 피터시프는 31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고래들이 시장 조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바보들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의 피라미드식 계획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전문가 이자흥 모론자인 존 메가피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예찬하던 때와는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30일에 그는 비트코인은 절름벌이 암호화 기술이라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만약 100만 달러가 된다면 시가총액이 북미 대륙의 GDP보다 많다며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가라고도 말했습니다. 존 메가피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본사를 두고 있는 정보보안업체 메가피의 설립자입니다. 1994년 메가피사를 1억 달러에 판매하고 억만장자에 오른 메가피는 기행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직장에서 마약을 구입하다가 퇴사 조치를 당한 적도 있으며 마약 판매에도 손댄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경비행기로 자궁 비행을 하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일도 있습니다. 2012년에는 그와 충돌이 있던 이웃이 살해당하자 경찰은 메가피 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떠돌다가 과테말라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의 알리바이가 성립하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리몬 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잃었으며 메가피사를 매각하고 받은 1억 달러 중 400만 달러를 제외한 모든 자금을 탕진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었습니다. 메가피는 2017년 뜨거운 감자였던 비트코인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비트코인 온 호론자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7년 세상을 바꿀 알트코인들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팬들과 지지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당시 메가피가 소개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유명인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2020년 1월 도련 비트코인이 쓰레기 코인이라면서 비난을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유명인서를 찾아봤는데요. 1위는 저스틴 선트론 CEO가 차지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2017년 8월에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왕상한 활동으로 팔로워 200만 명을 넘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존 메가피입니다. 팔로워는 108만 2천명입니다. 3위는 이더리움이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팔로워는 91만 1천명입니다. 4위는 라이트코인이 창시자 찰리리입니다. 팔로워는 82만 5천명입니다. 5위는 벤처투자매칭플랫폼 엔젤리스티 창립자 나발라비칸트가 차지했습니다. 팔로워는 87만 2천명입니다. 6위부터 12위는 안드레센 호로위치의 마크 안드레센, 유니온스케어벤처스의 프레드 윌슨,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버, 안드레센 호로위치의 제너럴 파트너인 크리스 딕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리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